시원한 계곡물 졸졸 흐르는 물소리 좋은 터에 하얀 그림 같은 집이 눈에 띄네요. 위풍당당 집주인들 여기 있습니다. 페인트 칠합시다. 신발도 거꾸로 양말도 거꾸로 바지도 거꾸로 옷도 거꾸로 이제 손으로 페인트 칠할 거예요. 잘하세요 살살. 거꾸로 공주님 페인트는 제대로 칠해야 해요. 생각보다 안 되지. 휴일 아침 가족 모두 나와 미루고 미뤘던 마당 울타리 페인팅이 한창이랍니다. 만약에 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페인트 칠하잖아. 여기 페인트 떨어지지 줄줄. 천천히 천천히 많이 해야 돼요 왔다 갔다. 네. 누가 날 검사해 봐야지. 누가 제일 잘 알지. 8살 막내 아윤희도 고사리 손으로 척척. 아우 어머님 이렇게 대견한 아이들에 밥 안 먹어도 든든하겠어요. 누가 이거 아빠 얼굴에 누가 칠했나 보고. 아이 제발. 제발. 아유. 아유.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 이렇게 또 우물 탁했지. 너 일부러 그랬지. 아이고야. 막둥이의 장난기가 발동을 했네요. 야. 너 진짜. 아. 너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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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너도 당연히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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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넷을 키우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아이 넷 키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네요. 여보세요. 덤덤 달려라, 홀드 달려라. 누가 이기냐. 안 돼. 덤덤 달려라, 덤덤 달려라. 덤덤 달려라, 덤덤 달려라. 아이고, 번갈아 아빠 차지에 체력 남아달릴 일이 있겠어요. 저는 외모를 보고 골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나, 체력보단 외모였군요. 제 개인적으로 취향이 좀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게 성품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외모를 보고 끌렸다고 해야 되나요? 아내 정은 씨는 어학연수천 뉴질랜드에 갔다가 송윤주 씨와 눈이 딱 맞아서 그냥 거기서 결혼을 해버렸다네요. 그렇게 세 아이를 낳고 내지를 임신했을 때 산후조리차 친정에 있는 한국으로 왔다죠. 막내를 한국에서 낳으면서 그러면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살아보자. 그러면 다른 자녀들한테도 어떤 한국의 아름다움이나 한국의 문화의 어떤 이런 것들도 정체성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2년을 생각하고 처음에 왔다가 결론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을 이렇게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돌아갈 때가 되면 큰 애들이 가자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한국 재밌고 엄마 더 있을 만해요. 한국 이래서 좋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를 본인들도 이렇게 느끼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잠시 머물려던 여정은 한 해 두 해를 넘기며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됐고 부모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지었죠. 연락 뛰어가서 보내놓고 들어오는 길에 만난 할머니는 아가 춥다고 옷 잘못 입혔다고 잔소리. 이날 완전 폭발한 날이야. 힘들었던 시간은 싹이 있고 예쁜 순간들이 아쉽고 또 아쉽기만 한데요. 그래서 뉴질랜드 감성 물씬 붙어나는 이국적 소품이 가득한 서재 안쪽에 비밀 창고를 만들었답니다. 아이들은 부모로 살아온 시간이자 부부가 만든 삶의 작품이죠.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 그 시간에서 더 자연으로 가서 자연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땅을 저희가 선택할 때도 가능하면 더 자연에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구입을 하게 되고 집을 짓게 됐습니다. 아빠, 엄마의 바람대로 아이들은 자연을 충분히 누리며 살고 있답니다. 막내 아윤이와 셋째 시혁이가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곳은 집 근처 대숲. 저 산수는 어떻게 저 틈에... 예, 멋진 풍경. 우리 소장님들도 놓칠 수 없죠. 강인하신 분들은 이분들인 것 같아요. 아, 좋다. 저 틈으로 햇빛이 이렇게 싹 들어오니까 진짜 좋다. 사람들은 여기 이제 담양으로 알겠어요, 담양. 담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김해, 김해. 아니, 그런데 이 숲이 너무 좋고. 아람 소리, 손소리가. 와, 그냥 고민을 있게 만드는... 한상적이죠. 멋진 풍경만 즐기시지 마시고 오늘의 집도 좀 찾으셔야죠. 이거 무슨 로켓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랬어요? 뭘까요, 이게? 굴뚝인 것 같죠? 네, 네. 그리고 창이 양쪽에 있고. 그림 속의 집. 금방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누나, 안녕. 아니, 이 동네에 살아? 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집 이렇게 생긴 집이 있나, 이 근처에? 제 집이에요. 아, 진짜? 아... 저기 있어요. 있어? 안 보이는데? 아, 저, 저. 아이고, 소장님들 운 좋으셨어요. 제대로 찾으셨던 게.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박공 지붕의 하얀 집이 오늘의 두 번째 집입니다. 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 여기? 네. 아, 그러네. 그 집하고 똑같네. 정말 똑같이 그렸다. 선생님, 벌써 가죠? 대숨 넘어 지척에 위치한 남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T자로. 아, 그렇게 됐네요, 판변이. 오, 그러네요. 위에서 바라본 집은 소문자 T자 형태. 십자 모양 같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집이 너무 좋습니다. 아까 아이들 만나서 저희가 안내받아서. 네.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주변이 너무 좋아요. 앞에. 대숲에서 왔는데. 네. 이렇게 집 앞에 저렇게 좋은 대숲 산책길이 있고. 그게 너무 좋고. 양쪽으로 뻥 뛰어서 계곡이랑 산이 뒤에 배경처럼 받치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거실인가 보죠? 그렇죠. 그런데 앞뒤로 다 창을 크게 내셨네요. 살짝 열면 진짜 바람이 잘 통하겠어요. 네. 마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거실의 커다란 창인데요. 자르는 게 있는데. 내부가 궁금한 소장님들. 빨리 들어가 봅니다. 단조롭고 심플한 디자인의 외관에서 넓은 거실로 들어서면 반전 있는 내부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웅장함과 크래식한 분위기로 유럽의 고성에 온 듯한 이국적인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와, 아까 밖에서 봤던 게 거실이네요. 벽난로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양쪽에 창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낸 거는 누구의 아이디어, 건축가의 아이디어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분들 아니면. 둘 다 이제 의논해서 했는데 양쪽 다 뷰가 너무 좋아서. 실제로 좀 너무 좋아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이제 뷰를 많이 확보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창도 크게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이나 놓칠 수 없는 경치네요. 이쪽은 산하고 대나무 숲이 너무 좋고. 이쪽은 저기 이제 계곡과 단풍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거 하나 놓칠 수 없는. 그다음에 선생님네는 이 마당하고 그냥 쭉 공간이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때 이제. 차이 아닌 문으로 딱 연결이 되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이제 다 열어버리면. 다 열어버리면 이 공간이 다 마당까지 거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확장이 되니까. 주방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넓게 난 창은 벽체를 대신해 주는 동시에 외부 풍경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창을 다 열면 뻥 뚫린 개방감. 그야말로 계곡까지 시야가 확장된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무슨 수전 같은 게 달린 건 뭐예요? 저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큰 주방 솥에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손목이 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큰 솥에다가 바로 물 해서 쓸 수 있게끔. 저렇게 안에 손목을 배려한 거고. 가스레인지 위에 수전이 있다고요? 오, 많은 양의 물이 담긴 용기를 힘들게 옮겨본 주부라면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간탄하겠는걸요? 저는 소방용수인 줄 알았어요. 부럽다, 진짜. 저거 괜찮다, 우리도 한번 써봐야겠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쪽 트랙으로 한번. 아니, 애들이 이렇게 종방향과 횡방향을 계속 만나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돌아서. 집 구조를 살펴볼까요? 정면에서 보면 돌로 쌓은 굴뚝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곳이 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가족들의 공간입니다. 그 뒤쪽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조 주방. 그리고 주방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거실은 가족실이고요. 그 앞에 양쪽으로 나란히 서재와 안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펼쳐진 구조는 모두 열린 공간으로 자연이든 사람이든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죠. 순환.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바람이 됐든 애들이 재미있게 놀, 뭔가 돌고 돌 수 있는 거를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한쪽 정원에서 다른 한쪽 건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군요. 이렇게 벗겨져서 들어가게. 하얀색에 파란 포인트 넣어 무게감과 분위기를 살린 안방입니다. 주무실 때 아침에 눈을 뜨시면 양쪽에 창이 딱 있으니까 어디에 봐도 되게 강정적으로 되게. 되게 좋아요. 맞아요. 해가 이쪽으로 뜰 때 빛은 또 다르잖아요. 여기는 정면으로 빛이 들어오고 저기는 스치듯이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양쪽 다 창문 열고 경치를 보기가. 주말에는 뭐 일어나기 싫죠. 아늑해서 만족스럽다는 진실. 창문 크기를 키워 풍성한 햇살과 풍경을 들였죠. 창문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아, 그러네. 창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창문이 열리거든요. 와, 완전 열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비가 오거나 할 때 완전 그냥 그렇죠. 물 냄새, 물 냄새. 물 냄새가 잘 들어가 있죠. 와, 그것도 음악보다 좋네요. 독특한 형태의 구조는 유기적으로 공간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악세사리를 쓰셨어요. 여기는? 여기 욕실. 손님용 화장실. 여기는요? 자갈이 깔려 있어요. 소리가. 오, 시원하다. 저감하시네요. 되게 좋은데요. 저는 좋은데요. 시원하시겠어요. 네. 화장실이 아니고 무슨 어디 외국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새가 날아다니는 해변에 있는. 소품 하나하나 안주인의 감속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지은 집은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우리가 한국을 진짜 사네. 그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이. 아파트에서는 그냥 잠깐 진짜 떠날 거예요. 떠날 건데 잠깐 지내는 곳이고. 집을 짓고 딱 이사를 와서 진대에 누웠는데 우리가 진짜 한국에 왔네. 정착. 정착. 정착을 했구나. 여기다 탓을 내렸구나. 어쨌든 아이들이 바깥에서 힘들었어도 집에 왔을 때는 우리 집이 최고야.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어쨌든 애들 또 필요에 맞춰서 그때그때 바꿔주고 하는데. 집이 하여간 엄마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좋은. 그게 집의 이미죠. 사실은. 엄마 같은 따뜻한 나를 품어주고. 네. 맞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정신적 쉼터. 그게 바로 집이죠.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아이들의 공간. 2층도 궁금해집니다. 중앙에는 아이들만의 작은 공용 공간이 있고요. 이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 끝에 방이 위치했는데요. 2층에 저기 4개의 창문이 보이는 곳이 아이들 방이군요. 각 방은 아이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체감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복도를 따라 일렬로 배치돼 있죠. 식구가 많은 만큼 집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요. 이 집에 숨겨진 또 다른 공간. 바로 지하실이랍니다. 두 소장님들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든 비의장에 가득. 어우, 뭐야 이거. 카페가 들어있네. 어우, 여기? 대곡이 그냥 바로. 그렇죠. 다이렉트로. 아니, 유일하게 위에 계속 일관되는 느낌이 완전 반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야, 이건 진짜 반전이네요. 빈티지한 소품에 어디? 이건 마법의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다른 곳하고 확실히 구분되는 개성 있는 공간인데요. 아이들이 호시탐탐 놀이는 아빠의 아지트랍니다. 여기 되게 좋다. 네. 남자분들이 오시면 다들 청해를.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 방의 이름이 맨스케이브라고 해요. 남자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그 배곡으로 내려가죠. 이 지하 공간의 진짜 백미는 바로 이겁니다. 계곡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계곡에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밀어서 미시면 돼요. 우와. 이게 전체가 다 열려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밑에 이제 계곡이 쫙 보이고. 오, 밝다. 진짜 세상 부러울 것도 없는 풍경이네요. 아, 끝이군요. 아, 이거는 진짜 부럽다. 아니, 다 부러운데요? 아니, 딴 것도 부러웠는데? 아니, 갈수록. 계곡이 우리 집 앞마당이라니. 물소리 들으며 물장구 칠 여름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아, 빨리 가세요. 아주 divers ticket.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저희 집으로. 여러분. 아 힘들어 빨리 도와줘 아 힘들어 아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당겨야 돼 이렇게 알았지? 네 오늘은 또 뭘 하시려나요? 그렇지 봐봐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쉬어가 그냥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아들님이 톱질 실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가 본데요 평소에 제법 시키셨나 봅니다 마당엔 아무 계단 정비로 바쁜 아빠와 아들입니다 가려 좀 더 가져놓고 됐어 삽으로 팔 수가 있어 깊은 데는 곡괭이로 해야 되고 파서 일단 옆에다 놔 그렇지 이 옆에다 그렇지 이렇게 안 파지는 거는 곡괭이로 해서 수혁아 오른쪽이 예뻐? 아 이게 예뻐요 이게 예뻐? 뒤에? 네 오케이 그럼 들어봐 네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 거야 방향은 이렇게 이렇게? 네 그다음에 집 집어넣고 오케이 됐어요 됐다 집의 완성은 집 짓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집 곳곳에 가족들의 흔적이 새겨지고 또 그만큼 추억도 쌓여가는데요 가족의 손으로 하나 둘씩만 들어가면서 집을 진짜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즐거운 추억이 많은 아이는 삶의 끝까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온 마당을 놀이터 삼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엄마 조심하세요 네 알겠어요 이거를 팡팡 털면 빨리 알겠다 이거를 해야 다림질을 안 해도 되거든 팡팡 잘한다 힘 세다 그냥 스트레스 프리 존 뭐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깥에서 아무리 뭐 어떤 나쁜 일을 겪더라도 그냥 집에만 오면 그게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됐든 혹은 나의 계획이 됐든 나의 슬픔이나 어려움이 됐든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집에 열린 창으로 자연을 맞이하고 소통하면서 삶을 살아갈 단단한 힘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집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목이니까요